안녕하세요 천우보살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갑진년을 맞이하는 소띠분들의 신정운세를 알아볼건데요. 소띠분들 계면온과 비교해서 갑진년 시작에 운세에 어떤 변화, 면동들이 되실까요? 소띠분들 계면온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운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. 일단 묵은 것들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것들로 추진을 하셔라. 예를 들자면 집을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셨던 분들 또는 땅을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묵은 걸 계속 들고 계시게 되면 갑진년에는 더욱더 운기가 떨어집니다. 그래서 상반에는 묵은 거를 정리하고 가셔라. 그렇게 하면 본인 운세에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운서들을 손에 안 보는 선에서 정리를 빨리 하면 더 도움이 된다는... 네 맞습니다. 이거를 미련을 갖고 계속 있으면 운기는 계속 떨어지십니다. 음력으로 저희가 보는 건 거의 음력으로 다를 말씀을 드려요. 정월부터 1월부터 5, 6월 그 상반 안까지는 묵은 것들은 정리를 해내시는 게 새로운 운을 맞이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. 그거를 정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서라는 게 금전과 직결되는 걸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네 그렇죠.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한다 그러면 그럼 금전도? 묵은 문서를 정리를 하신 다음에 새로운 것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묵은 거를 해결을 하면서 금전은 더 원활히 융통이 되고 또 새로운 문서를 획득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금전의 원활한 흐름을 가지실 수 있는 갑진년이 되실 겁니다. 그럼 소띠분들 어떻게 보면 문서와 관련된 게 금전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이시죠? 네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또 소띠분들 새해 운세 보면 좋은 것도 말씀을 해주시지만 분명히 주의해야 될 점들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. 그렇죠. 소띠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? 연연하지 말아라. 인간관계든 문서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침체돼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지 말아야 될까?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과감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연연하지 말아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인간관계도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럼 여기에 또 의아한 게 오래된 연인들이나 오래된 연을 맺고 가는 사람들이나 뭔가 뜨뜻 미지근하다 하면 끊으라는 말씀이신 거죠? 네 맞습니다. 묵은 인연들은 끊어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뜨뜻 미지근한 관계 이래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이 드실 때는 이 소띠분들은 갑진년 새해에 들어서 새로운 인연, 새로운 문서 이런 것들이 하반에 들어오는 운이시기 때문에 이 묵은 인연이 있거나 묵은 문서가 있으면 새로운 게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이러니 그거는 좀 단호하게 정리해서 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일단 물갈이를 하시는 게 좋고요. 묵은 인연, 또 묵은 문서 뭐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심으로써 인해서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갑진년이시기 때문에 일단 연연하지 마시고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개묘년, 한해 운영 넘어오시느냐고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.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묵은 거 정리하고 새로운 거 전환점, 물갈이를 통해서 새로운 운기로 출발하실 수 있게 천후보자리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